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중한문화교류협회 한국지회와 한민족신문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곳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천명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흥릉강성 목단강시 조선족들이 정월보름 윷놀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KRT가 한국지급개발원으로부터 민간자격정식인과를 취득했습니다. 심야콜버스가 4월부터 전면 허용될 방침입니다. 상세한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월 21일 중한문화교류협회와 한민족신문은 보름 맞이 문화행사를 KCNTV의 한중방송 스튜디오에서 가지면서 중한문화교류협회 한국지회와 한민족신문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한민족신문사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이사와 중한문화교류협회 한국지회 오기수 지회장이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자 장례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양측은 한민족문화사랑이란 공동의 여문을 담아 제한동포들의 현지적응과 한중동포들의 문화차이를 줄이고 민족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고 결의했습니다. 한중문화교류협회 한국지회 오기수 지회장은 한민족신문사와 한중문화교류협회의 자매결연은 동포언론사와 문학예허가들의 만남으로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한문화교류협회 한국지회 제4회 정기총회를 이 뜻깊은 자리에서 한민족신문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한민족신문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는 앞으로 좋은 글, 좋은 사연, 좋은 문화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조하며 결의와 친목을 통해 지속적인 유대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한문화교류협회 회원들의 좋은 작품을 한민족신문 한중방송에서 정기적으로 게재하며 방송으로 성출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민족신문은 2008년 4월 창간 이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경제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에 걸맞게 국내법과 출입국관리법 홍보에 앞장서며 다문화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는 실정에 맞춰 한중 양국 정책 경제문화 정보들을 제때에 전달 보도함으로써 중한 경제문화교류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제한중국 동포들의 한국생활 정착과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중국 동포들이 보다 빨리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내국인들과 화합을 다질 수 있게 했습니다. 역시 2008년에 창립된 중한문화교류협회는 중국과 한국에서 활발한 문학창작 활동을 하는 회원 도합 300여 명 두고 있는데 회원들은 여러 차례 해랑강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등 굵직굵직한 문학상을 따놨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50여 명 회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인 회원이 10여 명 됩니다. 중한문화교류협회 한국지회 한국인 기정균 거문은 경제적 풍요를 위해 한국에 온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정신적 풍요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또 지난해 일성적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인 이처로 씨의 시집 기증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현장에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청년들이 대학 안에서 보다 쉽게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2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에 선정된 성신여대, 충북대, 원광대 등 20곳을 포함해 전국 41개 대학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는 대학 내 분산되어 있는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 통합해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고용센터 등 취업 창업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고 정부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자대생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복지 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지역 단위 청년 고용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7포세대라 불려지는 청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 집 마련, 결혼과 출산, 학업,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립 의지를 굳건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000명의 희망 2배 청년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1,000명, 총 4,000명의 청년 통장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상, 하반기에 각각 500명씩 나누어 모집할 계획으로 우선 상반기는 3월 중에 모집 권고를 내고 6월 중에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청년 통장 가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청년 통장은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로서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을 2년 내지 3년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에게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1대 0.5 매칭 비율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 통장 가입자들에게 적립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장 가입자들에게 미래 설계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서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3단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1단계는 자립의식 고취로 청년들이 삶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서그룹별로 좋아하고 이루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꿈 발견 세미나 및 포기할 생각이 있는 7가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청년 재테크 성공 사례 등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되는 칠득 특강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통장 참가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소모임 활성화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합니다. 2단계는 자립 역량 강화로 청년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한편 관심있는 분압을 관계 형성 및 기업탐방 등 집단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힐링을 위한 테마가 있는 큰힘 캠프 등을 운행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자립 성장 연결로 청년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연대은행,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해 창업준비 중인 청년자조모임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장 가입자 중 취업일자리 전환 희망자에 대한 취업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은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등과 연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통장 가입자들의 견문과 서양을 넓혀주기 위해 소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등 문화체험기회 및 교양인문서적 등의 도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들이 저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월 저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통장 가입자의 사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코리아재단 청년통장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동포사회 소식입니다. 모나우라, 모다, 유치다, 유 2월 21일 흥론강성 목단강시 민정국과 시문화국에서 주최하고 목단강시 조선족예술관과 시 조선족논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정월 대보름 민속전통 이어가기 집단 윷놀이 경기 대회가 한창인 목단강시 조선족사학교 실내체육관은 응원의 함성, 환호와 박수갈채, 이따금 펼쳐지는 춘판으로 전례없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목단강시 조선족논인협회를 비롯해 시종서학교와 조선족사회 각계층 도합 36개 팀의 400여 명 선수들과 심판원, 사업일꾼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정월 대보름을 맞는 전시 12만 조선족들의 희열이 넘친 모습과 중국의 꿈, 민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발 향상하는 정신풍모 및 복된 생활상을 과시했습니다. 6개 경기장으로 나누어진 윷놀이 현장은 윷, 머, 걸, 뒤더를 외치며 쫓고 쫓기는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시조선족논인협회 12분회를 대표해 윷놀이에 출전한 현금복 씨는 섬씨가 능란하고 운이 좋아 세 판의 격전에서 8차례나 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윷놀이 현장은 춤과 웃음, 함성이 떠나지 않는 축제의 마당으로 들끓었습니다. 즐겁고 흥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윷놀이에서 사도대표팀, 런앤협회 17조 대표팀, 강남 대표팀이 각각 1등에서 3등을 런앤협회 12조 대표팀과 동승 대표팀이 공동 4등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KRT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민간자격 정식인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KRT는 재단법인 한글학회와 형설출판그룹 형설EMJ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입니다. 기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안 발전시켜 전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온, 오프라인으로 시험 응시와 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KRT는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시험으로 구분되며 응시 영역에 따라 KRT1, KRT2 등 두 가지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KRT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입니다. 한국어 사용 및 활용능력을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입학 및 취업 등 기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보다 넓고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KRT는 대한민국 대표 한국어 교육자인 백봉자 원장이 대표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KRT 시험과 교육의 세계화와 자리매김,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여학생 약 2,900명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시행하며 정식 시험 전 최종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최근 직전 3회 모의시험은 전국 13개 대학교 및 기타 1개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여학생 총 1,200명이 응시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정리 시험 방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 기반 시험까지 시행해 응시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KRT는 추가 교재 개발, 동영상 강의 제작, 시스템 구축 등을 보강해 올해 3번의 정식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운행하는 택시는 줄어듭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심야 콜버스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심야 콜버스가 오는 4월부터 전면 허용될 방침입니다. 콜버스란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니버스로 태워주는 일종의 카풀 서비스입니다.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에서 기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콜버스를 부르니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안내해주고 13분 만에 도착한다고 나옵니다. 잠시 뒤 콜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시범 사업 중인 현재 이용객은 하루 50명 정도 콜버스 운전기사는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타는데 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승객이 타다 보면 택시보다야 시간이 더 걸리지만 승차 거부가 없다는 건 장점입니다. 운행 시간과 요금은 남은 쟁점입니다. 개인 택시 운행률이 떨어지는 저녁 10시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자정부터 시작할지가 관건입니다. 요금은 거리가 멀수록 더 받되 택시와 일반 버스의 중간 정도 요금을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오는 4월 전면 시행 예정인 콜버스 사업은 택시 버스 면허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당초 아이디어를 낸 업체가 더 이상 전세버스 운영을 못하게 돼 불리해진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이상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방예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캐시앤티비의 한중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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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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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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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